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주로 별을 다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큰 별을 보고 따라가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트리 꼭대기에 큰 별을 다는 것이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듣는 음악을 캐럴이라고 하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기도 한답니다 여러가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감상해 보아요